장관님께서 많은 논란 끝에 취임을 하셨는데 아까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 무거운 자리에 직을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서 정책적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이고요 총선 출마 여부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직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고 하면 제가 출마해도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출마 여부에 대한 논란보다는 제가 이 직을 어떻게 잘 책임있게 수행할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경청하고 실제로 교육개혁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총선 출마는 누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본인의 거치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선 출마 결정이라는 것은 1년밖에 안 남았고 사실상 총선 이후 선거 과정도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진선미 장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출마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의사표시도 명확하게 본인의 거치에 대해서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 부분은 정말 오히려 장관께서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이상 장관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깊이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총선 출마 여부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일을 하고 평가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것은 제가 혼자 결정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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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